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전망이 좋은 곳에 왔습니다. 경주 토앙산 산장 같은 곳에 왔습니다. 옷진질방 대여도 있네요. 까마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기 또 예쁜 꽃도 있네요. 예쁜 꽃도 있고 바비큐장도 있고 예쁜 꽃도 있습니다.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네요. 여기는 꽃 사과인 것 같고 옆에는 감이 있는 것 같네요. 간도 있고 새도 예쁘게 장식해 두었네요. 여기는 토앙산이라고 합니다. 토앙산 펜션에 왔습니다. 전망 보여드릴게요. 토앙산 펜션이 잘 왔습니다. 지금 시퍼들 고기 구워서 먹고 있습니다. 고기 구워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고기 구워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주방이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주방이 있습니다. 네, 토앙산입니다. 네, 토앙산입니다. 네, 이런 전망이 좋은 곳에 오게 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고기도 맛있게 잘 구워 먹을게요. 네, 깨끗한 펜션입니다. 방안의 모습은 이런데 인제종이 입던 옷인데 지금 갈아져 있고 지금은 설거지하고 밥 안 치고 있습니다. 햇살로 갔고 생수 온 걸로 밥도 안 치고 잘 입었습니다. 간장이 곧에 떨어져서 닦아서 걸어도 없고 지금 예, 가라지 셔츠랑 밑에 흰 바지 입었습니다. 네, 저쪽도 전망이 좋네요. 네, 저쪽도 꽃도 있고 전망이 엄청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곳에 왔습니다. 엘장 같은 곳에 왔습니다. 잘 지내다 갈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곳에 잘 왔습니다 토암산 펜션에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이 탐스럽게 열렸네요 좋은 뇌매 많이 맺으시는 모든 분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이 탐스럽게 주렁주렁 달렸네요 좋은 뇌매 많이 맺으시는 모든 분들 되세요 감사합니다 샬롱